5 들이 게임을 많이 시간을 하려 못 받아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패턴은 장대 속부터 해 더 복 존 안쪽 9의 타이포스 쏩니다 4 따라갑니다 자 업적 선수는 뭐 수빈은 그렇고 5 펜스는 멀리서 잡지 말고 저렇게 가까이서 잡게 만들어져 있죠 옥존 단속 플로터 멱습니다 옥존 요리조리 피하면서 직접 레이어로 떨어집니다 옥존의 득점 미구엘 옥존 현대모비스 또 달릴 수 있습니다 옥존 프림 프림 옥존에게 어허 자 2타적인 선택인데요 옥존 직접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프림 선수 어시스트가 하나 날라갔어요 옥존 선수 리바운드 하나 추가 자 바로 갑니다 네 자 고분 고분부터 해보지만 옥존의 득 옥존 높은 점프력 바치지 말아가지고요 삼성 지금 타임을 불러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쿼터 2쿼터 점수가 지금 60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쿼터에 지금 오우 이번 시즌이 어렵죠 옥존 최진수 왼쪽 코너 석점 시도 최진수의 석점퍼 현대모비스 상연했습니다 3대2 아웃러버입니다 옥존 박모빈 테페스 옥존 레이업 들어갑니다 센스가 좋아요 방두진 선수 오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시민급 선수들이죠 네 외국인 선수 또 빠져 있습니다 네 결론 선수로 옥존 돌파 네 레이업 옥존은 자비가 없습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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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